엄청 푸짐하다 이거 채소하고 이런 거 넣은 거고 그리고 눈치 그다음에 이게 소스 그리고는 순한맛 이거는 부환베리로 채소로 셀프예요 그다음에 새싹 한 개는 담밭 고기가 쬐끄미네 아 들어오세요 고기가 쬐끄미네 고기가 쬐끄미네 정식이라 맛만 먹은 거예요 녹음 잘 되셨으면 좋겠다 여기다가 넣어볼까? 녹음 잘 되고 있네 신기하다 배추가 별로 없었나봐요 배추는 별로 없었어 배추를 많이 넣어야 되는 거 젊은이 죽겠어 왔어 아까 살얼음 살살 저희랑 먹어볼까 음 깔끔해 안달고 깔끔하다 배추 등장 먹어봐 저는 얼럭샘 먹을게요 저는 얼럭샘 먹을게요 넣고 싶은 거 맛있게 넣어야지 저는 다 넣을 거예요 이것도 넣고 양파도 넣고 나 좋아하는 건 파인애플 꼭 넣어야지 그다음에 맛살도 넣고 그다음에 당근 이렇게 넣고 여기서 잘 익은 고기 하나 던져 올게요 전에 온 거 간장 끓여서 갈게요 간장 끓여서 갈게요 간장 끓여서 갈게요 간장 끓여서 갈게요 끝났어 완성 맛있어 냠냠 냠냠 음 별무국수 음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올랐다 우선 상큼해 왜 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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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열매김치가 깔끔해 안달고 어 올랐어 아 올랐다 그냥 이거 사부샤부 장난 아니다 나 이거 유부먹고 싶었어 어 어 나 이거 유부먹고 싶었어 어 어 올랐어 사부샤부 장난 아니다 왠 fren장띠 이 편장띠이 이 느낌 음 음 음 음 뜨거워 조심해야돼 어묵이 맛있는데 여기 뜨겁지? 겁봐 엄청 뜨거워 조심해야돼 어묵 한번 썰어봐요 단면은 엄청 쫄깃해 팽글 팽글해요 이거는 칠리소스 찍어먹 어묵 진짜 쫄깃하고 맛있다 통천히 먹어? 열무국시도 먹어보고 싶어 국수연먹으니까 맛있다 사부샤부 떴어요 간장양념도 좋아하는데 오늘은 칠리소스 찍어먹고 소와랑 찍어서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지금 치과 갔다가 먹다보면 풀려 음 음 음 욱수를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욱수는 셀프 서비스 이따 면도 먹고 하려면 뭐지 마이크 녹음 잘 되고있나? 잘 되고있나? 마이크 잘 들어가지고 궁금해 안되면 망치는거 하지 저희는 계속 열심히 먹겠습니다 면도 넣었어요 수제비하고 면도 넣었어요 수제비하고 수제비하고 살짝만 더 넣겠습니다 면도 이거 다 먹으면은 죽도 해 먹을거에요 맛있게 푸안한 배부른거 같아 벌써 나야 더 빠져가지고 점심데이트이기도 하지만 리뷰의 장이지 여기는 연장선이군 아까 내가 배워본 무가 있나? 아니 여깄다 아까 피클 옆에 하얀 무가 있는거에요 누가 봐도 어? 하얀 무 피클인가 보다 갖고와서 먹었는데 육수 내는 무인거에요 비버 넣어 부부니까 괜찮은 어? 괜찮지? 어? 하얀 익었나? 안 익었나? 안 익었나? 으 으 거의 다 익었어 먹어도 돼 응 어 엄청 고생해 엄청 고생해 고생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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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묵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응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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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추제비스 이런 맛이야? 으 만두피는 실기지만 수제비는 다르다 수제비는 다르지 수제비는 다르지 응 김치도 같이 먹어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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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써봐 으 왜 맨날 써봐 왜 맨날 써봐 으 으 으 으 아 두개 채소랑 이런것도 들어있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폭풍 히어적기 으 으 으 와 맛있게 잘 됐다 으음 맛있겠다 저희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션이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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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클리어라고 해야돼 이걸 초토화라고 해야돼 초토화 초토화 이제 카페가 파네 네 카페도 있어요 무료로 즐길 수 있는데 음 음 오 오 오 알치크림 오 오 송유 그리고 연두커피 연두커피는 돈을 내고 먹어야 되는건가 오 초콜 초콜 여기 있어 스쿱 오 초코칩이 있네 오 진짜? 초코칩이 있어 초콜렛 먹을 것 같아 한 스쿱만 먹을래 땡큐 어쩌다 너 여보는 안 먹어? 하나 먹지? 아포카토 안에 먹어? 다른거는 다 무료인데 얘만 500원 내? 얘만 500원 내야 돼 환경부담금 500월로 넣어도 돼 음 나온다 연할 것 같은데? 신어야 될 텐데 복숭아 아스티 미니언 나 미니언 아니라서 못 먹어 이만큼만 먹자 자 무료 메뉴가 있는데도 굳이 500원 투자해서 먹은 커피 500원 커피의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판에는 프리미엄 커피였는데 어때? 복숭아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달 때 쓴 거 한번 어? 많이 안 써 많이 안 써 이걸 먹고 나니까 아직도 이 맛이 나 엄청 강력해 한번 먹어봐 통신이 번쩍 들어 얼음을 넣어야 될 것 같아 너무 달지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은 맛있어요 초콜릿 무스 막 그런 느낌이야 생기거나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맛있게 후식을 먹도록 할게요 여러분 해야죠 뭐 할 게 있잖아요 그래? 구독과 그거 해야죠 구독도 해야죠 구독도 해야죠 꿈 좀 잊지마세요 그러면 저희는 맛있게 먹을게요 안녕